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경고 메시지가 많은 거죠. 천하의 삼성이 AI 반도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메모리에 해당하는 고대 역풍 메모리에서 완전히 실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 IT 분야에 많이 본 뉴스가 AI 시대의 삼성 반도체 아킬레스건이 된 HBM 어마어마하게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입니다. 삼성 사장단들이 아주 적네요. 전영현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분야의 수장이 되신 분이고 이정배 박용인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1964년생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기업은 이미 훨씬 더 젊어졌네요.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고대 역풍 메모리가 과거에 이런 이렇게 수평으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배치하던 데서 이제 하나로 일체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와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이 보니까 문책석 인사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기 시장판을 잘 못 읽은 겁니다. HBM 시장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차세대 HBM 개발에 자원을 배치 안 했던 실책이 가장 큰 거죠. 판을 잘 못 읽은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참 회사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잘해오더라도 한순간에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삼성전자가 NVIDIA의 샘플 테스트로 여러분들 5세대 상품을 냈는데 그게 통과가 너무 오랫동안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NVIDIA의 샘플 테스트를 잇따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세대 5세대 제품을 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NVIDIA의 납품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이게 NVIDIA가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삼성 제품에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뼈아픈 실책인데 이게 이제 지도자 리더가 내리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지 않습니까? 뭐 변명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기업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초기 HBM 시장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NVIDIA의 고대역폭력물의 HBM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빼앗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은 한 주력시장은 NVIDIA 상품은 다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나머지 시장에 여러분들 그냥 삼성이 공급해야 되니까 얼마나 존심 상해야 되겠습니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인 공급사가 됐고 삼성은 SK하이닉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초과준만 기업받는 위치로 전략했다는 말이 파다하다.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가 됐다.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여기에 이제 상명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분이 멘트를 하셨네요. 맞춤형 반도체로 반도체 시장 성격이 변해가는데 삼성이 법룡 대량 생산에 디램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로 성장을 해오던 때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판단 잘 못하면 참 어떻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을지 궁금하네요. 왜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분야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되면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고성능화 되겠지만 그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스포트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고성능화 될 것이다. 그럼 고성능화 되게 되면 기존의 여러분들 수평으로 까는 정도의 는 안 되고 적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불가격할 것이다. 그렇게 SK하이닉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판단을 못 내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